오늘의 미 전국 한인밀집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이 한국외교안보팀의 내부 논의사항을 도감청해 온 것으로 보여주는 미 국방부 펜타곤에 비밀정보보고서가 유출돼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비밀문건 유출 파장이 전세계로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출된 비밀문건에 이스라엘 첩보기관 모사드가 베냐민 네타냐후 총기에게 반기를 든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스라엘이 들썩였습니다. 지난달 흑해 상공에서 영국 정찰기가 러시아에 격추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세계 전쟁으로 커질 뻔했다는 내용도 문건에 포함돼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등에 대한 미국 정부의 기밀문건이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블라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감시 대상일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젊은 유권자를 공략하고자 소셜미디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플루엔서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3명 중 1명꼴로 사용하는 중국의 틱톡 앱을 미국에서 퇴출시키려 하면서도 틱톡에서 지지층을 확보하려는 바이든의 행보가 이중적이다라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032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대체하는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기준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5.8%만이 전기차였으며 2021년에는 3.2%였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으로 긴장이 날로 고조되고 있음에도 테슬라는 상하이의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신설기로 했습니다. 애플은 중국에서 생산을 줄이는 등 탈중국에 나서고 있지만 테슬라는 중국에 올인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한국에서의 건강검진, 진료, 수술 예약은 한국 방문 전 kmedicaltours.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병원 예약 공식 지정업체는 kmedicaltours.com 뿐입니다. 한국 내 병원 전문의의 의료 상담도 예약 연결해 드립니다. 문의는 전화 213-437-3044입니다. LA, OC 등 미서부 한인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국가주 오드랜드 지역에서 절도 차량을 운전하던 13살 소년이 경찰에 추격을 받고 도주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다른 차량들을 들이받는 사고로 1명이 숨졌고 1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국가주 산타크루즈 지역 880번 프리웨이 구간에 총격 사건이 일어나 5살 소녀가 사망했습니다. 용의자들은 경찰들과 추격전을 벌이다 결국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왜 5살 소녀를 총격 살해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LA 한인타운 사가와 볼몬길에 있는 이슬람센터에 이슬람을 혐오하는 낙서가 씌어 경찰이 증오 범죄로 보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CCTV에 찍힌 영상 속 용의자는 40, 50대 100인 남성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심 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 in 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213-536-90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 우버 운전기사가 자신의 우버 차량에 탑승했던 투석 환자의 사연을 듣고 선뜻 신장 기증을 제안해 화제가 됐습니다. 기증자는 미군 참전용사 출신의 33살 팀 레츠 씨로 세상의 변화를 만들고 싶었다며 자신의 뜻을 전했습니다. 방김은 전 유엔 사무총장이 다음 달 열리는 하버드 케네디스쿨 졸업행사에서 연사로 나섭니다. 한국인이 케네디스쿨 연사로 초청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반 전 총장의 연설은 3일간 진행되는 케네디스쿨의 졸업행사 기간 중 5월 24일로 예정됐습니다. 메릴랜드 볼티모어에서 어제 오후 9시경 청소년들 200여 명이 몸싸움을 벌이다 총까지 꺼내들고 발포해 10대 2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한 명은 위독한 상태이며 경찰은 두 명의 용의자를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1997년 마스터즈 대회에서 우승할 때 9살 소년에게 준 골프공이 6만 4,120달러에 팔렸습니다. 골프공 한 개로는 최고가 경매였습니다. 2013년 미국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50대 한인 남성이 한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미국 국적 포기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 밖의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 또다시 벌어진 총기 난사, 이번엔 켄터키주입니다. 가장 큰 도시 루이빌 지역 한 은행 입주 건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 총격범을 포함해 경찰관 2명 등 5명이 숨지고 경찰관 포함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공화 단계 주도로 총기 규제를 완화한 지역에서 끊임없이 총격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올렌도 소재 포피 파크 인근에서 5명이 총격을 입고 이 중 2명이 숨졌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지 18개월 된 아기도 총탄을 받고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델라웨어주 최대 쇼핑몰인 크리스티아나 몰 식당가에서 말싸움을 벌이던 일련의 무리 속에 누군가 총을 꺼내 무작위로 총격을 가해 3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한 목격자는 음식을 기다리는 중에 총격이 시작됐다며 일고여덟 발의 총성이 나자 모두가 뛰기 시작해 5명의 부상을 입는 등 아수라장으로 변한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켄자스 시티 인근 소도시 플레젠트 힐의 한 은행에서 올해 78살의 할머니가 은행을 털려다 체포됐습니다. 당시 은행에 들어가 놀라지 말고 수액지폐 1만 3천 장을 달라는 쪽지를 건넨 뒤 돈을 받아 차를 타고 도조하던 중 추격에 나선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78살의 할머니는 두 차례 은행 강도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멕시코 칸큰 해변에서 즐거운 관광객과 무장한 군인이 함께 있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무장병력 8천 명의 배치는 최근 칸큰과 아카풀코 등 휴양지에서 최소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잇따른 강력 사건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 주두는 오는 16일까지 계속됩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 at usknews.com이나 전화 213-986-2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